어쩌지 하는 순간 늦습니다. 당신의 전재산을 빼앗는 죽음의 문자 금융 스미싱 사기 스미싱 사기는 쉽게 말해 거짓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들어 그 수법들이 점점 치밀해지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와 똑같은 연락처로 확정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금융사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 금전을 요구합니다. 손실 중인 개인 투자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OO증권입니다. 현재 손실 중이신 걸로 확인되는데 우수고객 손실복구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아래 계좌로 100만 원 입금하시면 3일 만에 400만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아래 링크로 참여하세요. 만약 실제로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현혹되기 십상인 겁니다. 하지만 저희 키움증권과 같은 모든 증권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넣으세요. 본전을 복구시켜드립니다. 고수익 급등주를 알려드립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오면 리딩을 해드립니다는 특정 계좌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종목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자는 처음부터 경계하는 자세와 대처,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익숙한 증권사나 기관이라도 절대로 금전을 보내지 않습니다. 둘째, 메시지 내 어떠한 링크도 클릭하지 않습니다. 셋째, 발신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무조건 당사 대표번호 1544-900으로 별도의 연락을 통해 내용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 혹은 금전을 요구한 경우 클릭 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며 만약 자신이 스미싱 피해에 노출됐다고 느끼시면 바로 지체 없이 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